Q.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개 박자 마저 쉬고 한, 둘, 셋, 넷 제대로 잘 먹고 다 지나가니까 예전처럼 잠도 잘 자게 될거야 진심으로 빌게 너는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런 말은 하지마 제발 그 말이 더 아픈 거 알잖아 사랑해줄 거라면 다 뭐야 어떤 맘을 준 건지 너는 모를 거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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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